안녕하세요 여러분 헌터팡유 안녕 깨비 오늘 제가 영상을 찍은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지붕에 새 보셨죠? 제 영상 올렸잖아요 새인데 그 옆집 우체통에 아기새가 한 4마리인가 5마리가 있어요 낮은 진짜 이 정도 되는 우체통에 아기새를 놓고 키우고 있더라고요 어미새가 계속 이제 먹이 물어다 주고 그래서 그 아기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죠 레츠고 여러분 여기가 저희 집이구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저희 집이 맞습니다 저희 깨비 보이시죠? 깨비 안녕 자 깨비 있고 여기가 그 새가 들어갔던 곳이고요 자 이쪽으로 조금만 오면은 저깁니다 저 우체통 저 바로 옆에 있는 우체통 자 저기에 보여드릴게요 아기새들이 있어요 아기새들이 있어요 아기새들 머리도 머리도 진짜 얼마 나지도 않고 한 마리 두마리 세마리 네마리가 있네요 네마리가 야 둥지를 이렇게 지어 가지고 아이고 근데 여기 다 낡아 가지고 왜냐면 이쪽이 고양이가 너무 많아서 고양이한테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어미새가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는데 어 먹이 달라고 밥 달라고 이렇게 입 벌린거 보세요 문 열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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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먹이 달라고 밥 달라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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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래서 제가 벌레를 잡아서 먹이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먹이를 잡아 보겠습니다 새 먹이는 깨비야 깨비야 이거 들치면 바로 나올거에요 엄청 많죠 자 쥐며느리입니다 니 남잔데 누가 그렇게 오줌살해 깨비 또 오줌 가족 같이 사고 있네 아주 그냥 도망간다 도망가 자 이렇게 쥐며느리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새한테 가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이 잡아 왔구요 자 이제 좀 으깨서 한마리 줘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잘 먹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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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른 애들도 줘보겠습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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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잘 먹어요 와 진짜 잘 먹는다 한마리쯤 줄게요 아 맛있어 맛있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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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맛있어 맛있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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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밥을 안 먹는거 같아요 형كم 왜 하나 먹을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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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놀writer 둘 extrus 이렇게 돼주면 안 먹어요 이상하죠 돼주면 어 ajud aw 자 씹어 먹어야지 팁 자 여러분 여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전부 다 지금 고양이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다가 실수로 고양이가 냄새라도 이 틈으로 맡아버리면은 야 이거 진짜 이 틈 보세요 어 저샌가봐요 참새가 아니구나 참새가 아니구나 저 깨비야 조용히 저새 종류가 뭘까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라 내 마리가 하지만 지금 저기가 저희 집이 아니어 가지고 저희가 뭘 지금 제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게 없네요 그냥 좀 잘 지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갔나봐 새소리 안들렸지 아닌데 어제 들렸는데 비행해서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니 여러분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여기 안에서 새소리가 그대로 들렸거든요 엄마도 왔다갔다 했어 엄마새도 왔다갔다 했어 자 이렇게 엄마새도 왔다갔다 했다는 정보가 들어오는데 근데 오늘은 못봤어 오늘은 못봤다는 정보가 들어왔는데 아니 근데 왜 도대체 어디 간거지 오늘 비행했나 깨비야 먹었나 왜 입맞다 하셔 지금 비행해서 갔나보다 근데 왜 이렇게 입맞다 지지깨비 비행을 해서 오늘 갔구만 설마 비행이 저 안은 아니겠지 저기 저쪽이 원래 뚫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지금 이걸로 막혀 있는데 어 어미새 왔습니다 어 꺼지라는데요 그 새들 경계 소리 그 알지 지금 두 마리 왔었어 그러면 아직 안에 있는데 나 때문에 지금 없는 척 하는 건 없다 맞지 자 여러분 지금 지킬 새들이 지금 두 팀이 있습니다 두 팀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우리 지붕에 있는 한 녀석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카메라를 들이밀려서 무서워서 지금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몇 발자국 걸어가지 않아서 바로 저기 우체통 제가 아까 밥을 준 곳 한번만 더 가서 볼게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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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 우체통에 있는 녀석들은 제가 먹이 주기가 조금 수월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라도 먹이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비행 해가지고 저한테 올지도 몰라요 자 그리고 가끔 저 새들은 제가 이제 보기가 편하니까 어 성장 과정을 조금 가끔씩 이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바이어